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2. 한국에서의 움직임은 중국을 공포에 떨게 한다. 2. 중국 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3. 동남아에서 쫓겨난 중국 안녕하세요. 미국과 나토가 한국의 대규모 군사를 배치해 중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폭탄 발표를 하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군사력 순위 세계 2위라지만 세계 1위인 미국과 최강연합군인 나토군 여기에 최첨단 무기 기술력 최강자인 한국이 힘을 합쳐 한국 서해에 대규모 군사 및 최첨단 무기를 배치해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던 중 나온 폭탄 발표라 중국은 더욱더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을 향해 경고만 하던 중국이 이젠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가 최근 대응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대폭 늘리고 중국을 위협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만에 이어 한반도를 무력으로 장악하겠다는 중국의 계획은 얼마 전 극비문서가 유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미국과 나토군이 한국 서해에 대규모 군사민 무기를 배치해 중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혀 중국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서해나 주장 삼각주 광둥성 중부를 흐르는 주강 하류 지역의 길의 매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사령관 빅터 듀나우는 이달미 해군연구소 오순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런 제안을 하며 이는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중국이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라며 중국 해군은 대응 방법이 제한적이고 주로 항구나 해안 근처의 지뢰에 대응하는 데 집중해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듀나우 사령관은 미국의 유리한 쪽으로 중국을 외교적 협상으로 이끄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이며 공격적인 기회전이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용 효율적인 기회전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한 고급 전투 역량을 갖추는 동안 중국의 해상 통제를 억제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서해의 길의 설치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해군 전문가 리제는 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낭오닝포스트 SCMP에 길의 매설은 중국 함정과 상선 모두를 위험해 빠뜨리는 못된 대응책이라며 그러한 전술은 중국을 협상 케이블로 이끌기보다는 중국군의 대응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 해군은 미국 선박들이 지나다니는 수로의 길을 매설해 보복조처를 취할 수 있다라며 위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육군과 공군 그리고 한국이 힘을 모아 수중발사 극초음속 무기를 서해에 배치할 전망입니다. 미국 해군은 이르면 2022년부터 EVPM에 육군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공용 극초음속 807CHGD 홍원 하이퍼글라이드바디를 탑재할 예정이고 이를 한반도 서해에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이것이 실전에 배치되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수중 침투 능력을 가진 잠수함을 이용해 호하이만 즉 중국의 코앞에서 레이징을 6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게임 체인저를 손에 넣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의 최첨단 무기들도 대규모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특히 두려워하고 있는 한국의 무기는 바로 레이저 발진기를 적용한 레이저 무기입니다. 꿈의 기술로만 여겨졌던 레이저 빔을 한국의 한화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레이저 빔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으며 별도의 탄이 없어도 전기만 공급되면 저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레이저 요격장치 등 이동 중인 목표물을 지속 도준 및 발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첨단 기술들을 대거 적용해 신개념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 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레이저 광원으로 드론 등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타격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 체계입니다. 중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한국의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매우 치졸한 방법으로 한국에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핑계삼아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몰린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를 앞으로 5년 더 지속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단순히 풍토병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는데도 중국은 코로나를 핑계로 한국 기업들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차이 당석이는 공산당 베이징시 13차 당대회보고에서 앞으로 5년에 걸쳐 전염병 예방 풍제 정상화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고 끈질기게 일을 잘 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베이징 인근의 생산 공장들은 대부분 한국 기업들입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대다수를 베이징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베이징 인근 창저우의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베이징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과 LG, SK의 생산 공장이 있는 중국 남부지역도 중국이 앞으로 5년 동안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과민반응하며 강도 높은 도발을 걸어오고 있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1위와 나토 그리고 한국이 이례적으로 힘을 모아 중국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해 미국 나토 한국연합과 손을 잡고 독립을 해 한국에 편입하려는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면적은 4만 3천 킬로미터로 한국에 편입될 경우 한국의 국토가 순식간에 50%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지역은 고구려 발의 영토였으며 조선 말기부터 우리 민족이 이주하여 개척한 지역으로 북간도라고 불리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1952년 연변 조선족자치구가 설치되었으며 1955년에는 도나현과 합병되면서 연변 조선족자치주로 개칭되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북한군의 주력으로 그리고 중공군에 참전하여 북한 공산정권을 위해 더 정확히 말하자면 김일성 개인을 위해 숱한 피를 흘렸는데 1952년 설립된 연변 조선족자치구가 전후 1955년 조선족이 극히 드문 도나가 편입되며 연변 조선족자치주로 격화된 것입니다. 도나의 편입은 조선족자치주를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이 영토를 확장하고 소수민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뿌린 것입니다. 하지만 연변은 여전히 누가 봐도 제2의 한국인입니다. 연변 자치주 곳곳의 가게들을 보면 간판에 한국어를 위해 쓰고 아래에 중국어를 변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판에 한국어를 써넣지 않으면 가게가 허가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연변에서 장사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 나토 한국연합의 대대 중국 분사적 압박 인84 시기에 맞춰 연변 자치주가 독립에 성공하게 되면 중국은 역사상 최악의 국가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독립하기 위해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중국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가장 왼쪽 지역에 위구르족과 티벳, 북부지방은 몽골, 남부지방은 하이랜드와 간토니아, 코메스 아일랜드 등으로 쪼개지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무력으로 삼켰던 홍콩도 다시 독립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심여개의 국가들로 쪼개지게 되면 중국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연변 자치주와 함께 가장 먼저 독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바로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중국 북서지방입니다. 위구르족의 독립 움직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류인 한족과 다른 아랍인 외모를 하고 있는 위구르족은 종교, 문화, 언어 등 모든 면에서 일반적인 중국인과 이질적이며 1759년 청나라 지배를 받기 시작한 이래 42차례에 걸쳐 독립운동을 벌였고 1865년에는 온기로 잠시 독립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국공 내전의 틈을 타 1933에서 1934년 1943년-49년 독립국인 동트루키스탄 공화국을 건립했으나 1949년 완전한 중국의 지배체제에 편입된 위구르족들은 이후에도 무장분리독립운동단체인 동트루키스탄 이슬람운동의 팀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위구르족 모두를 통제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를 동원했고 인권탄압은 물론 수많은 위구르족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티르키에로 나라 이름을 바꾼 터키가 중국의 2인자와 3인자인 리커창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과 접촉했고 독재자인 시진핀의 세력이 빠른 속도로 약화되는 한편 시진핀과 사상이 180도 다른 리커창이 정권을 장악하려 하자 위구르족이 터키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얻고 독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커창이 시진핀을 몰아내고 정권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진핀 시대 중국의 과오를 인정하고 연변자치주와 위구르족의 독립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지역을 사수하는 것으로 미국 및 서방국들과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동남아시아가 끝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불거지는 미중 무역 전쟁과 자유공산권 갈등에서 공식적으로 자유진영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로 인해 중국은 또 하나의 잠재적 파트너를 잃게 되었죠. 그런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중국의 외교 실책이 크게 작용했다고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이 버린 만행과 이로 인해 분노한 동남아 그리고 중국과의 적대를 핵한 동남아가 논의 중인 특단의 대책들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전역에서 중국인들이 때아닌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마우스, 태국, 미얀마를 시작으로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심지어 같은 공산권 국가인 베트남에서까지 몇몇 중국인들이 곤봉을 든 동남아 경찰들에 의해 줄줄이 포박 연행되어 사람들이 다 보이는 광장에 무릎 끌린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아세안 아세안 국가들이 도련이 같은 중국인 탄압 정책을 펼치고 나선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번 아세안 정례 회의에서 중국과의 단교와 경제협력 정단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집중 취재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중국과의 단교는 예상된 결과라고 하죠.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은 그 일환으로 친중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화교들을 선제적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의견 포박된 이들은 그 본보기로 추방되기 위해 체포된 사람들입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동남아 거주 중국인 즉 화교들은 어안히 경병한 표정인데요. 지금까지 화교들의 자본을 이용해 경제를 운영해온 동남아 국가들이 돌연 화교들을 탄압하는 결정을 내리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에 포박된 화교들 사이에서 너희들이 우리 자본 없이 잘 될 줄 아느냐며 노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포박된 화교들이 옥박지른 것처럼 동남아 국가들은 화교 자본 없이는 국가 운영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베트남의 언론사인 베트남 오버뷰의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 시아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한 화교들이 전체 자본의 80%를 소유 지금까지 동남아 국가 경제는 화교들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을 전면 퇴출시키도록 한 중국의 뼈아픈 실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콩강 협박 사건인데요. 메콩강은 키베트 고원에서 발원하여 동남아 전체를 걸쳐 흐르는 동남아 국가들의 젖줄과도 같은 강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키베트 고원에 위치한 메콩강 상류 지역에 16개나 되는 댐을 건설하며 하류 지역이 완전히 말라붙어버리는 사건이 발생.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수산자원 심지어 식수로 사용할 물줄기까지 완전히 사라져 동남아시아 전역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아세안이 중국의 만행에 적극 의했지만 중국 정부는 오히려 메콩강 하류 범람을 우리가 막아주니 감사하게 생각하라라며 향후 16개댐 추가 건설을 발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아세안 국가들을 분노케 했죠. 이에 아세안 국가들은 아무리 항의해도 듣지 않고 협박을 일삼는 중국을 쫓아내기 위해 논의하게 된 겁니다. 중국의 횡포에 저항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의 외교관계 단절이라는 초강수를 던져야만 했던 아세안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아세안은 같은 일기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중단을 거론하며 급기야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을 모두 추방시키는 사안마저 논의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동남아시아 자본 대부분은 화교들이 소유한 탓에 아세안 국가들이 이 같은 논의를 하고 나선 것은 매우 우유라는 평가인데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를 두고 외교적인 사안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성급한 판단은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며 깊은 우려를 전했죠. 하지만 미국에 저명한 국제관계 전문지 호린어페어스에서는 이를 다르게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 진영과 중국을 필두로 한 공산 진영으로 다시 한 번 나뉘고 있는 지금 아세안은 자신들이 중간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깨닫고 중국과의 외교에서 매우 영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죠. 포린어페어스의 분석대로 중국은 아세안의 초강수 대처에 매우 당황한 모습입니다.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은 지난 3일 아세안을 찾아 중국은 아세안의 중심적 지위를 확고히 지지한다라며 적극적인 구해에 나섰는데요. 지금까지는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예라고 주장하는 등 아세안을 무시하고 대립각을 세우기만 하다가 이례적으로 립서비스를 하고 나선 상황 이를 통해 아세안이 채택한 이번 초강수 대처가 중국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처럼 아세안에게 외교적으로 끌려다니기를 원치 않는 모양입니다. 왕위 외교부장을 직접 파견해 이례적인 립서비스를 해줬음에도 아세안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책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중국 이내 돌연 태도를 바꿔 동남아시아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다시 보이고 나섰는데요. 중국 당국은 관영 언론 신화통신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 최근 아세안이 보이는 물의 암은 금도를 넘었다. 소국이면 소국답게 대국에게 예의를 보여라. 라며 더 이상 중국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아세안을 공연히 비난하고 나섰죠. 사실 중국의 이 같은 반응은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압도적인 경제성장과 초강대국처럼 보이기 위한 전랑외교를 통해 큰 지지도를 확보했던 시진핑. 그러나 최근에 세계경제위기와 중국 내 다양한 문제들이 겹치면서 시진핑은 더 이상 중국인들에게 경제성장이라는 허우를 보여줄 수 없게 되었죠. 결국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애꽃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화풀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세안에서 중국 퇴출 논의를 진행함에 따라 차기 경제협력 대상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한국과 일본 인도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세안에서 화교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기회를 한국이 잡아 새로운 번영 보아선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